상승을 했다는 얘기고, 걸으면서 물살이 새지면 바닥을 뒤집는다고. 바닥을 뒤지면서 자기 자리가 없어지고 다시 찾으니까 애들이 고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오는건데 지금 이 아저씨가 잡은 것보다 훨씬 컸어요. 700-800이면 600g에 한근이니까 한근이 넘는다는 거는? 100g장을 오우 오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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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 정도 잘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. 거의 안나와요. 낮에는 거의 안나와요. 그러니까 여기 몇 번 산책하는데 실제로 잡는데 처음봤어요. 조그맣게 조그맣게 잡았거든. 저 아저씨가 뭐야? 처음인데 잠을 땡기는데 아니 이 낚싯자가 벌어진다고? 이런거 말이 안되는거구나. 밤에 찍어가지고 여기서 농을 잡으셨다고? 네 농을 나와요. 오 그래요? 농후가? 잠깐만요. 농후가 잘 안보여요. 안보여요. 이거 찍어도 잘 안보여요. 야 농후가 나온다. 바다 농후가 나왔단 말야. 야 한강에서 농후가 나온다구요? 농후가 올라오죠. 농후가 잘 올라와요. 수거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수거는 올라올 수 있겠는데 농후는 참 의외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